아저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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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하야! 연하야! 저 이쪽으로 이동해 주세요. 아까 여기 있었다고 했었는데요. 잠시만요. 기자는 아니면요. 아까 비켜주세요. 잠깐만요. 네, 지금부터 김연아의 도자 컬렉션 연하의 멋진 쇼 건동일상의 대달을 시작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김연아의 도자 컬렉션 연하의 멋진 쇼 건동일상의 대달 사회를 맡은 광호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이 자리에는 세계적인 피겨와 김연아 선수의 공약 컬렉션 연하의 공식적인 런칭을 위해서 조태건 회장님과 김연아 선수께서 입장을 하셨습니다. 우리 두 분께 박수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 우리 첫 순서로 이렇게 앉아서 진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앉으셔서 이제 한 번도 한 번도 이렇게 하는 현실 한 번도 한 번도 한 번도 한 번도 한 번도